북한을 비롯해 전세계 박해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신약전서 전체를 영어와 북한말로 출간했습니다.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오늘 기자회견이 열고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어로 된 성경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에 발간한 성경에는 창세기와 신약전서가 포함돼 있으며 주석과 성경 각 권에 대한 설명과 각 장별 단어장이 들어 있습니다.